미국에 있는 1,440만 명의 비만 청소년들은 12세 이상이면 약물 치료를, 13세 이상이면 수술까지 실시해 비만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새로운 지침 권고가 나왔습니다. 미국 소아과협회는 비만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며, 12세와 13세의 약물 또는 수술로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.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소아, 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소아과협회가 새로운 지침과 권고를 발표했습니다. 전미 소아과협회는 통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관행과는 달리 12세와 13세의 약물이나 수술로 비만을 치료하는 게 낫다는 새로운 지침과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. 소아과협회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비만 치료 지침과 권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. 새 지침 권고에 따르면 비만 청소년들은 12세 이상일 경우 약물로 비만 치료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. 지난달에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가 승인돼 시판에 들어갔습니다.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방법으로 체지방을 줄여 비만을 치료하도록 돕고 있는 약물로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이 최근 소개한 바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.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따르면 위고비로 약물 치료한 결과 체지방을 16%는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이 지침은 또 13세 이상으로 비만이 심한 고도비만 청소년일 경우 수술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미 소아과협회는 제시했습니다. 체지방을 제거하는 수술로 고도의 비만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입니다. 전미 소아과협회는 비만 소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스스로 비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소아 청소년 비만을 방지한 채 성인이 되면 고혈압, 당뇨, 우울증 등 병만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전미 소아과협회는 경고했습니다. 미국 내에서는 소아 청소년의 경우 전체 20%인 1,440만 명이나 비만 인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미국 성인들은 전체의 42%나 비만 인구인 것으로 CDC는 추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미 소아과협회의 새 지침과 권고를 따르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. 12세 이상이 약물 치료로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비만 치료제가 보험 커버가 안 돼 한 달에 1,300달러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